안녕하세요. 영수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레슨 9 들어가는 날이고요. 이 단원에서는 내린 마장조의 음계와 내린 마장조의 곡들을 연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고 쓰여져 있어요. 심이라 플랫이 붙어있고요. 미플랫으로 시작하는 으뜸음이 되는 장조, 곡, 그리고 스케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단원은 4번은 콩나물 4개가 함박인거 아시죠 4시 5 77페이지 에티드 보시면요 슬러 안에 스타카토 있어서 슬러 스타카토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실거에요 그리고 두마디째부터는 슬러 스타카토가 아니라 그냥 스타카토니까 다 하나하나 끊어 주셔야 된다는거 기억하시고 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80 10 5 으 4 4 4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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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렇게 오늘 레슨 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